경기의 흐름이 경기를 완전하게 진짜 잘 파악하고 잘 먹으러 슛까지 조기성 마자 세컨볼 수가 흘렸던 공 끝까지 또 한 번 달려봤던 김경민 선수인데요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라인 밖으로 잘 걷어냈었던 최봉윤 선수 오른쪽 폰업킥 성남도 한 번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위로 나갑니다 자 발라시오서 슛 앞에서 폴라슈 아 이거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어 봤었던 김민혁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김민혁 선수 성남 팬들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왼쪽 나상우의 경결 나상우 나상우가 오른발이죠 아우 이야 너무 좋았나요 타일이 완벽했는데요 예 우와 정영욱 선수 이거를 이야 리바운드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영욱 박영욱 아 수리패스 먼저 나갑니다 스피드를 붙여서 엄원상의 크로스 행동 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쉬워누 레오나르도 지금도 레오나르도 선수한테 걸렸거든요 엄원상의 스피드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 번 발휘가 됐는데요 잘 들어갔고요 오 신나스 피니가 폭발하면서 열셨습니다 머리 제대로 맞추질 못했네요 그런 볼 그렇게 걷어내 놓았으면 좋았고요 다시 볼 차단 재쳤어요 들어옵니다 낮은 크로스 슛 벗어났어요 박상경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구영중 한 명 다 돌려면 거리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컵백! 오, 여쭈어요! 여쭈어요! 끊고 나와서 일단 빠른 바닥을 보입니다. 이야, 이걸로 쏜스가 한 골 넣을 뻔했고요. 엄원산의 스피드를 한 번 볼 수 있을지요. 자, 엄원산 오른발 크로스! 레오나르도! 자, 안추면 레오나르도! 아, 막아줍니다! 막아줍니다! 양한빈의 슈퍼 스트라이! 와, 저 좁은 공간에서 컵트레이 위한 본인이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그래도, 네. 잘 들었어요. 네. 아길라르. 무사 뛰죠. 예, 박상수! 때리나요! 슛! 슛! 아! 역그물이었습니다! 아, 한 차례 인천 좋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김민혁이... 자, 하지만 쇄도하면서 볼을... 나아내러 가고 있습니다. 계시게 싸우면서 오른발 크로스! 슛! fol! 상승은 한 공간으로 막아냐며 다시 한 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날아가서 잡아내고 있는 김연관 골키퍼. 송민규에게 자우롭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돌려줍니다. 김진수의 풋선수에 야라춘! 아, 이게... 날아차이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날아 쌓고, 문전으로 갔는데 이걸 끄집어내고 있는 황윤재 골키퍼입니다. 장기혜 선수가 아주 좋은 선방을 보여줬는데 체코가 좋은 삼성입니다. 가슴을 잡고 뛰어서 반대쪽 올려줬습니다. 헤드업! 슛! 윈터블이 떨어집니다.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마는 보고사입니다. 보고사의 결정적인 선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와 정말 멤버도 아주 잘 때렸는데요. 하지만 꼰대를 받고 않았습니다. 수비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됐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 수비 라인이 조금 구암정한 느낌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 빠졌어요. 이영재 돌파 뛰어넘겼습니다. 헤드업! 도망스! 선방을 보여줍니다. 동전을 헌악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를 김천이 못 넣었네요. 자 그리고 유언 꿀팁퍼 몸을 아끼지 않는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넘어갔을 때 아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승호가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송민규가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대에 가겠죠. 송민규가 중하로 끌고 갑니다. 송민규! 때리지 않고! 김보경! 김보경! 김준호 들었어요. 왼쪽에 열려있습니다. 공격의 관리를 찾고 있습니다. 송민규! 안주철 슛! 골트! 골트 받고 나옵니다! 첫째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아쉽게 놓쳤습니다. 울산 대표적으로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팀인데 100개가 더 많은 패스입니다. 상호도 파고 듭니다. 박스 한쪽에 들어갑니다. 날개 슛! 수비 받고 골전! 드리너 슛! 망가 됐어요. 황인재의 슈퍼 테이블! 좌우에서 흔들렸던 애플서울 강성균의 슈팅도 막혔습니다. 끊겼습니다. 레오나르도 오른쪽 엄원상을 봅니다. 엘브리지 달아가는데 엄원상에 터치 쳐앉고 갑니다. 가운데 윤희로 들어가거든요. 가운데 윤희로 들어가거든요. 엄원상의 컵백!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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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레오나르도!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빨라요. 지금 윤희로 선수 들어가는 거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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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지! 들어간지! 알았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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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의 메뉴는 ED CreSí grateful 있습니다! 슛!